아 마이크워크 큰했었네 죄송해요 랩 백머리 한테 있는거 봐 쫑쫑 쫑쫑 아이스 탄이 너무 있다 형 올해 2간대 죄송해요 사실상 뽑는다 해도 내가 혼자 결정하는거잖아 지킴이 머신님 슈퍼채팅 5만원 당황 거의 아이고 지킴이 형님 5만원 감사합니다 근육치료도 빨리 깨겠습니다 너무 질질 끌고 있긴 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잘했다 레이밍 들어가요 야 근데 솔직히 나는 방송이 이렇게 지금 노조일 수 밖에 없긴 해 동현아 팔통하면 미션 깨기가 힘들잖아 소수로 파퀴 못한다 아니면은 뭐 내 이번주 토요일에 또 대회 나가니까 우리 여덟명 오랜만에 뭉쳐갖고 이번주에 한번 빡빡식으로 해도 되지 일단 지금 빨리 미션 부터 깨야돼 너무 질질 끌긴 하네 내가 아이고 일단 카삼장기 아 말고 큰 애 썼네 죄송해요 아이고 아이고 쓰나는 양념 차라리 방이 이렇게 빡세지는게 나을듯 그래서 내가 지커로 일단 얘기는 해놨잖니 그렇긴 하다 아 방울이 아니야? 뭐야 아 아 아 제발 혼돈주는 이제 혼돈주는 매트 그만 혼돈의 카오스 그만 음 음 벌써 PSG 4킬 도전 음 음 음 음 음 음 방이 잠깐만 가실 분 아까 개구방 같지 어 음 음 개구 개구 기계 하나 갔다 방이 포거나 연막 걸릴 때 삥하나 전방 전방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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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싸우면 죽는다 아래 들어가세요 형들 네 연막 하나 개구 중 하나 개구 하나 잘랐고 방이 포거나 포거나 이거나 기계 폈다 들어가세요 기계 하나 있나보다 부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차라리 빠세이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많이 쏘고 빠질께요 옥이야? 나 옥감? 중도 올랐다 옥빈 두개 설하겠다 바로 못간데이 야임빡 있어요? 야임빡 폭아놔 야임빡 폭아놔 야임빡 폭아놔 건디 폭아놔 건디 폭아놔 건디박스 폭아놔 폭 맞았네 건디 없었고 뽀빵스랑 뽀빵 여국채 맞았나? 왼쪽이야? 오른쪽 빠진 느낌인데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개피라서 왜왜왜 많이 폭아놔 샤샤니 감사합니다 많이 폭아놔 많이 폭아놔 많이 폭아놔 또? 기계 둘이상 또? 기계 둘이상 박이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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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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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둘 기계 둘 기계 둘 개구 개구 양컷 이 중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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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보는데 잘 avor 멘트 중간이 방금 방금 이런 안팎은 여행 아 이동 발 명 다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탄이 너무 뒤티 ㅎㅎㅎ 야, 올해, 올해 도시하는데 죄송해요 요새는 그, 고점이라는 걸 씁니다. 고점 유튜브에 스포 고점 70 나와요 확인천지 김밥 헤븐 들어왔다 저게 불편한 car 과연, 40,000원 중허기 방금 누구 보였는데? 조금로 중허기이 아까 빵빵빵빵 반입둘 셋 이제 가시고 구화생이 나 밥 맞췄네 지금 부스터가 이제 고점이라 하죠 고점 노플고에 점프점 자 도전을 신청하는건가 계곡 회계하나 연막 다 까는 타입 아닙니다 바이언망이다 오른쪽 볼까 기계랑 중 으 으 으 으 으 와 오른쪽 봤으면 대박이었는데 오른쪽 맞았습니다 이런 체제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으 으 뭐 아직은 제거 보시면서 게임 했어요 어 방탄 안되는데 그래서 뭐라 하신거 아냐 아 자 장난이구요 으 으 으 으 으 으 저 하나 필리 저 누구야 이 강 이필 나이스 으 으 으 오 볼게 으 슬퍼 가나 오 랩빈 났다 와우 이거 랩 지르겠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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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느낌형님 살고싶어요 이야아 오른쪽 형님 폭탄이 살아났습니다 좋았다 울성 1뼈 또 있네 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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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은 버핑하나 아 어 어 근데 이걸 또 이기네 나 좀 무섭다 이제 아 이번 번 무조건 성공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래되면 또 아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강인 유세 잘하던데 칸진 리 조용합니다 오른쪽도 있네 이거 살짝 살짝 그건데 줄줄이 쏘세 왼쪽으로 혐오한게요 형님 혼자에요 잡니다 염치불구하고 왜 벌써 잘 들었나 나올까 나올까요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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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리강인만 잡고 죽을걸 혜니 오길 리강인 필이야 일단 리강인은 필 아 우리 패배하였습니다 아이 필이라 했어요 가게 왔는데 까비까비 그래 수병들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아 이거 어쩐다 이 판에 치키를 다 할 순 없는데 그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설마 이것도 이데오 세이브? 어떻게 해야 되나? 쫄깃쫄깃하네요 아, 진짜 이번 판은 무조건 성공각이었는데 안 좋네 어이구야 옥스는 한 명 잡았고 이겨야겠다 폰으로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는 성공 성공 못하겠다 아유 이겼네 아우 즉 발 미션 월드 아군이 있습니다 이걸 못 깨다니지 이런 젠장 아 여대 배워 플레이어